T-Up 2의 경기 먼저 인사한 두 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한팀과 MVP 하시스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무한팀입니다. 네 일단 뭐 카니라는 괜찮게 하는 캐리도 있는데다가 지니 선수도 경험이 많고 프로닥 선수는 예전부터 EOT에서 대회 경험이 좀 있어서는 무한을 좀 이번 시즌에 닷코스로 꼽아봤습니다만 오히려 뱀픽도 그렇고 레인 심리전에서 좀 많이 무너지는 경기들이 최근에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니 선수가 좀 잘 이끌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더 지면 정말 최하위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성적표이기 때문에 무한은 오늘부터라도 좀 무한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좀 보여줘야겠습니다. 정인원 해설위원이 언급한 것처럼 일단은 처음에 1승을 기록했었을 때 다크호스로서의 힘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것들이 증명되는 듯 싶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3연패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반지하는 그런 수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기 같은 경우는 애니그마가 두 번이나 서포스로 나왔었는데 모두 다 망했었죠. 확실히 좀 밴픽이라든가 혹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 MVP 핫식스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와도 전혀 구색하지 않을 만한 경기력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MVP 핫식스가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였고 무한은 그 반대 모습을 보였는데 MVP 핫식스는 뭐 티어2에서는 거의 적수가 없다고 해도 이제는 무리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티어1에서 또 얼마만큼 이 선수들이 활약을 보여줄까가 이제는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게임은 상대적인 거이기 때문에 뭐 MVP 핫식스가 티어2만큼 강한 모습을 티어1에서 보여줄까 하는 의문점이 아직도 남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티어2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티어1에서 경험까지 쌓는다면 굉장한 팀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은 이 팀을 가지고는 상대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핫식스를 상대로는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일각에서는 이미 그 핫식스의 평가가 티어1에 속해 있는 몇 개의 팀들보다 높습니다. 아 그리고 이미 그런 것들을 수치로 보여준 바가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핫식스 특히 처음에 반화 윤덕 선수가 약간은 그 엄살이 섞인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경기력으로 보여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지금까지 뭐 대부분 인터뷰에서도 그랬었는데 반화 선수의 얘기는 약간 반대로 들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좀 겸손하게 얘기하는 게 몸에 좀 배어 있어가지고 근데 사석에서 둘이 얘기할 때는 저한테는 또 굉장한 자신감을 내 비추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요즘에 워낙에 기세가 좋고 타이탄이라는 동남아 최고의 팀을 상대로 우리나라 어느 팀도 공식전에서 이긴 바가 없는데 그렇죠. 유일하게 1승을 한 게 또 핫식스다 보니까 이들의 자신감이 여러 대회의 결과를 통해서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KDL 티어2 내에서도 아직까지 흠집이 단 한 번도 나지 않으면서 이제는 진짜 티어1에 올라가서 우리가 뭔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어요. 최근에 또 적절한 개인기와 더불어서 밴픽까지 어느 정도 받쳐주다 보니까 확실히 경기력이 어떤 팀을 만나도 자신의 경기력을 100% 뽐낼 수 있을 만한 정도로 올라왔다. 이렇게 지금은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핫식스가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굉장히 조직력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정 선수가 교체가 되고 난 이후에 특히나 조직력이 좋아지면서 또 티어1에서 활동하고 있는 형제팀이라고 볼 수 있는 피닉스가 또 TI4에서 경험을 쌓고 왔지 않습니까? 그 팀과 함께 같이 선수를 섞어서 연습을 하는 등 전체적으로 연습 패턴도 많이 바꾸고 이러면서 핫식스가 경기력이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좋아진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칼을 날카롭게 벼려내기 위해서는 부시돌 그것들을 좀 갈아낼 수 있을 만한 칼 돌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핫식스도 마찬가지고 피닉스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즌 내에서는 그런 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팀이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힘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핫식스가 이제 티어1에 올라오게 됐을 때는 돌이어크 날카로움이 더 강해질 수 있는 타이탄을 이겨낸 경험치와 시애틀의 경험치가 시즌 내에서 융합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시즌4에서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즌4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전에 이 칼들을 좀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 팀들은 어떻게 보면 단팔 승부이기 때문에 하나의 필살기쯤은 좀 보여줄 필요도 있을 만한 오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뭐 하나의 변수라면은 이제 게라우츠 같은 팀들이 나머지 경기를 다 승리하고 이제 오늘부터 핫식스가 나머지 두 경기를 놓치게 된다면 충분히 순위는 바뀝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는 않습니다.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식스가 당장 올라오더라도 저는 티어1에서 중위권까지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 발전이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더 끌어올릴 수 있느냐에 문제를 놓고 아무래도 많은 얘기를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무기들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선수들의 개인기량이야 뭐 의심할 여지 없을 정도로 잘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도타 안에서는 변수가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개인기가 아무리 좋아도 뭐 레인 심리전에서 밀린다거나 혹은 밴픽에서 말린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 핫식스가 개인기량이 좋다고 하더라도 성적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 그 밴픽적인 부분에서 조금만 더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다룰 수 있는 영웅 조합을 여러 가지로 이제 장착을 해놓고 있는다면은 분명히 말씀해주신 대로 확실히 좀 그 티어 1에서도 핫식스가 어느 정도 중위권 이상의 성적을 낼 것 같다라는 생각 저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 그 심리권 선수가 그렇습니다. 네. 일산에 살고 있는 뭐 요즘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정성적 씨 무슨 공부인지 뭐 무슨 공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산 거주민으로 아래로 자막이 나가야겠네요. 또 오늘 또 이제 포커페이스도 중요한 경기가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궁금하기도 했을 거고 요즘에 이제 대회장은 다시 한 번 이제 또 한 번에 뭐 새로운 팀이나 새로운 통지를 위해서라면 또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시기니까 네. 신입권도 지금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는 그 티어 2의 경기 지금 잠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그 하드웨어 관련된 문제로 조금 지속 지연되고 있는 점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마와 같이 준비된 경기는 무한과 MVP 핫식스인데 MVP가 전반적으로 연습 상황에 있어서 새로운 영웅들을 사용함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즌 내에 그런 것들을 녹여냈을 때는 승리까지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물론 세계 무대에서 그런 실험적인 것들이 KDL만큼 충분히 통용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좀 팀 내에서는 아쉬움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KDL 시즌 내에서 경기를 펼쳤을 때 그 새로운 영웅의 등장은 연습이나 그 완성도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티아이 이후에 이제 많이 나왔던 그런 영웅들을 이제 손에 좀 있게끔 많은 연습량이 있다 보니까 사실 핫식스가 이번 시즌에 보여줬던 뭐 메타나 조합들은 굉장히 이색적이거나 와 놀랍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많이 나오는 영웅들을 골라서 전투 위주의 본인들이 어떤 개인기량을 뽐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운영을 하는데 티어2 내에서는 그런 어떤 힘싸움을 이기는 팀이 핫식스 상대로 없다 보니까 일방적인 승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무한도 오늘 밴픽부터 잘 조심하면서 좀 이제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겟아웃추처럼 막 들이받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 운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완벽하고 깔끔하게 내가 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안절부절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자신의 기량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어차피 성적이 이렇게 된 거 뭐 되돌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한 경기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이런 심정으로 마음 편하게 플레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요. 그렇습니다. 그 몇 개의 경기가 지금 사실상 많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지금 중간이 좀 지나간 상황이 되겠고 앞으로 남아있는 경기 내에서 보여줄 것들이 생각보다 좀 덜한 상황인데 절반을 지나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분명히 뭔가 다른 양상을 티어투에서 보여주려면 바로 오늘부터 사실상 시작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도타판을 놓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결정력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많은 팀들이 중후반도 바라보고 초반도 세면서 타워도 적당히 밀 수 있는 이런 영웅들을 막 다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경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확실한 노림수를 갖고 그에 맞는 선택과 밴이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지기 싫어하는 그 마인드가 너무 그 묻어 나오다 보면은 정말로 길게 늘어뜨려야 되면서도 초반도 잘해야 되는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변수를 다 안고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나 무한 팀은 모든 것들을 다 취하려다가 이도저도 안 된 경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뭔가 1, 2라운드가 정리가 됐고 한 번에 전환점이 있었던 만큼 그런 것들을 토대로 본인들도 뭔가 노림수를 확실하게 안고 들어오는 그런 경기가 좀 개인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으로 비교하자면은 비빔밥 같은 그런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고추장이 없거나 밥이 없는 비빔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만큼 약간 진짜 그 정체성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구심이 드는 아 레인을 밀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한타를 제대로 한번 붙으려는 생각이 있는 건지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경기 내에 들어갔을 때 그런 것들이 비춰지지 못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면서 계속해서 실질적인 경기의 컨셉을 끝날 때까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만들어지는 어떤 요리보다는 확실한 하나의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게 좋죠. 그래서 예를 들어 고추장, 돈가스, 전골 이거 진짜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매력적인데요. 매력적이긴 하긴. 먹으면 맛있을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여하튼 그런 음식은 없는 것처럼 전골이면 전골이고 돈가스면 돈가스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뒤죽박죽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하나의 확실한 어떤 메타를 정해놓고 거기에 걸 맞는 운영을 하는 편이 오히려 승률이 더 좋다라는 것이 티어2에서 겟아우치의 어떤 플레이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한에도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음식은 진짜 먹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집에서 한번 만들고 페이스북에다가 사진을 한번 올려볼게요. 진짜 맛있어 보이나. 알겠습니다. 아 지금 뭐 좀 화면에도 코칭스텝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 여유로운 티타임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상 팀원들이 그만큼 선수를 잘해주고 있는 현재의 MVP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들보다도 이제 뭐 감독이나 코칭스텝이 경기 전에 좀 더 이제 긴장이 될 법도 한데 뭐 이제 안심이 좀 되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뭐 지지를 않았으니까 당연하게 자연스레 너무 편안하게 오히려 저희가 나오고 있는 카메라 앞을 지나가다닐 정도로 너무 많이 편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즐겁게 아주 그 게임을 관람할 수 있죠. 사실 자신의 팀들을 위협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위험 요소들이 티어2에서는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 표정 같은 경우는 등남한 듯한 이런 표정으로 다니고 있어요. 우리 임 감독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보기가 좋습니다. 승리를 등남한 셈이죠. 네. 승리를 자식처럼 생각한다면 그렇죠. 승리를 등남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달콤한 승리들을 이어가고 있는 MVP 팀이 되겠고 지금 피닉스도 일찍 감수 현장에 함께해서 지금 뭐 경기를 지켜보는 포레스 선수라든지 뭐 교수 선수도 뭐 경기를 지켜보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 서로 간의 경기에서 이제 그 자극이 되고 그 자극을 바탕으로 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MVP를 어떤 형식으로 해도 다른 승인들이 잡아내기 위해서는 글쎄요. 좀 극단적인 수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는데 조심스럽게 반발 빼는 장면에서 극단적이서 반발 빼다 보니까 결국은 그 컨셉이 제대로 완성되지 못한 채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이었나요? 제퍼대 피닉스 때 경기 때도 사실 제퍼가 피닉스를 잡아내기 위해서 요즘 피닉스가 진짜 잘하는 건 한타에서 집중력이 너무 많이 좋아졌고 그 전투력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를 이제 벤보가 알고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일리픽으로 얼굴 없는 전사 하늘분도 마법사를 대놓고 고르면서 한타의 집중력을 키웠는데 그걸 이제 전문기사로 또 카운트를 쳐버리니까 이제 아마 제퍼도 그날 많이 답답했을 겁니다. 이건 좀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주머니에 또 이제 새로운 카드가 계속 등장하고 그거에 또 당하다 보니까 더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오늘 경기 전에 블리츠 선수랑 얘기를 좀 나눠봤을 때는 페닉스한테는 그렇게 자신감 있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포커페이스한테는 이길 것 같다 뭐 이 정도 얘기만 했거든요. 현장에 포커페이스 선수들 앉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블리츠 선수의 얘기예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에디 선수가 신경도 안 쓰는데요? 듣지도 않는다고 그러면서 얘네들은 얘기해라 라는 표정을 아주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는데 언급하신 바와 같이 그만큼 제퍼가 사실 최근에 경기를 패배했을지라도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런 자신감이 나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오늘 전반적으로 MVP를 잡아라는 컨셉이 티어2에서 티어1까지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습니다. 티어2의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이어지는 밴픽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무한과 MVP 핫식스의 경기 바이퍼의 밴과 함께 시작합니다. 식스가 최근에 이제 연승을 해달릴 때 바이퍼를 통해서 메칸즘을 들고 빠른 타이밍에 모여서 미는 어떤 이런 공격에 무한이 아니 이제 다른 팀도 무너진 걸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왔네요. 바로 이제 1밴으로 바이퍼를 잘랐고요. 바나 윤덕수 선수가 바이퍼를 연속 3번 피크했었던 최근의 경기였고요. 그렇습니다. 바이퍼와 그 다음에 죽음의 예언자 그리고 너츠 선수의 하늘붙는 마법사 이렇게 세트로 나왔을 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타이탄을 상대로도 이길 정도니까요. 반드시 밴을 해야겠죠.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건 본인들이 1픽으로 레이저를 노리고 있다면 죽음의 예언자를 바로 잘라줘도 되고 바이퍼 잘린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일까요? 근데 아마 오늘쯤이면은 MVP 쪽에서도 이걸 자르겠지. 그럼요. 죽음의 예언자가 기팬했네요. 이렇게 되면 레이저를 좀 누리고 있지 않나 싶네요. 1픽으로. 두 번째 밴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바이퍼를 밴하면서 칸도 최근에 바이퍼를 선택하고 재미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일단 자신도 바이퍼를 포기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무판이고요. 원래는 여기서 이제 레이저라든가 취권도사라든가 파멸의 사도라든가 셋 중에 하나인데 파멸을 잘랐기 때문에 무한해서 이제 가져갈 게 뭐 레이저 가져가면 좋은데 잘 활용을 해야 뭐 좋은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좀 이제 그런 것도 고민할 것 같아요. 너트 선수가 워낙에 하늘분도 마법사를 잘하니까 얼굴 없는 전사와 하늘분도 마법사를 1,2픽으로 세트를 뽑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직권도사도 아직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은 레이저를 짚고 나서 많은 걸 내줘야 된다는 약간 부담감이 지금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를 아 레이저 역시 레이저. 그러면 이제 세트를 내줄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그림자 주술사, 하늘분도 마법사 모두가 이제 가져갔을 때 좋은 서포트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취권도사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레이저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카드를 세트로 뽑게 될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한 선수가 표정이 약간 답답한 듯이 모니터를 출시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언급하신 바와 얼굴 운전사와 하늘분도 마법사의 조합 자체는 이미 검진이 굉장히 많이 됐고 그렇습니다. 피닉스가 파회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줬긴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나머지 팀들이 거기에서 명확하게 뭔가 해답을 제시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직권도사와 그림자 주술사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하늘분도 마법사를 본인들이 집으면서 고대봉인에 의해서 원시 분리가 미연에 방지되는 이런 상황들을 좀 막아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좀 고민할 것 같아요. 직권도사 첫 번째 픽 그림자 주술사냐 하늘분도 마법사냐 둘 중에 하나를 놓고도 고민하지 않나 싶고 하늘분도 마법사로 갑니다. 저희 캐리예요. 이 너츠 선수가 하늘분도 마법사를 잡았을 때 킬도 잘 먹고 그리고 이제 레벨링도 이제 뭐 레인에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뭐 레벨링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그 서퍼를 활용도를 보여줬습니다. 너츠 선수가요. 그림자 주술사 먹어야죠. 다이오 준형인데다가 대마드로 뭐 타원을 미는 거야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건데 그렇죠. 한타 싸움을 좀 어느 정도 승리로 이끌었을 롤샨까지 노리려면 다이오에서 그림자 주술사만 한 서포트 없죠. 그런 것들을 좀 노려주면 괜찮겠다 싶고요. 감자 선수가 그림자 주술사를 최근 경기에서 많이 선택을 했었던 모환이 되겠는데 물론 승리를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나머지 레인들도 우수도 무너지는 이런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림자 주술사의 어떤 그 푸시 능력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지난번 경기 때 이제 모환 경기를 준비하셔서 뱀픽이 좀 너무 아쉽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칸이 뱀픽을 주도하네요. 원래는 지니 선수가 뱀픽을 주도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야 이거 좀 한번 바꿔서 해보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간의 부담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하늘 분노 마법사에 이어서 얼굴 없는 전사까지 내주지 않으면서 얼굴 없는 전사를 팀 무한히 얻어냈습니다. 얼굴 없는 전사는 최근에 5개의 경기 내에서는 현재까지 무한히 선택한 적이 없었던 그런 영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늘 분노 마법사를 선택한 팀을 상대로 자신들이 배를 하거나 픽을 하지 않으면 가져갔을 경우 세트가 완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져오면서 이제 서포트를 이제 얼굴 없는 전사와 어울리는 서포트를 골라줄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프렌식프라이하고 콜라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얼굴 없는 전사, 하늘 분노 마법사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건 그 안에 얼굴 없는 전사가 오프레인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캐리 1번으로 갈 거냐를 이제 엠비피아 6가 나머지 조합을 뽑는다 판단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얼굴 없는 전사가 1번 캐리로 간다면 총에 망령 제왕 캐리로 맞불을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다른 팀들이나 중국 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림자 악마 쪽으로 가면서 그림자 악마와 시너지를 시너지가 좀 미라나를 뽑는 그런 시기의 운영도 나오는데 컨카를 뽑는 거는 그림자 악마 컨카를 좀 막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미 하늘 분노 마법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조합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안 나왔을 거 같습니다. 다섯째 채권 조사와 그림자 악마 컨카 연결로 일단 엠비피아 6가 최근에 승리를 따는 적이 있었기 때문에 컨카를 일단 대거를 하는 모습 지니컬과 벤버는 정말 베스트 프렌드예요. 지애틀에서도 둘이 계속 같이 다녔고 같은 방을 또 썼죠. 오늘 영화 배워주면 둘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둘이 인증 사진 찍고 그렇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둘이 또 같은 팀이 돼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도 사실 좀 있어요. 엠시니컬이 워낙 뛰어난 서포트였기 때문에 멋진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얼굴 없는 전사와 잘 어울리는 저주술사 벤을 해버렸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좋네요. 네 번째 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 무한 그림자 주술사를 하식스가 노릴 것 같아요. 삼픽에서 그래서 여기서 그림자 주술사를 저는 벤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림자 주술사 여기서 잘려면 미라나 쪽으로 우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림자 주술사 여기서 벤을 안 하면 아마도 하식스가 높은 확률로 그림자 주술사를 가져갈 것을 보이고 네 하지만 생각을 좀 더 해봅니다. 그림자 주술사에 대한 감자 선수의 미련이 좀 있나요? 아직까지 예비 시간이 23초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벤을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3번 4번 아 망령제왕 벤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좋은 것도 납득이 되는 벤이죠. 얼굴 없는 전사를 위주로 경기 운영을 할 건데 망령제왕이 시간이 코트를 안 해서 잡히고 나서 부활로 또 부활되버리면 한 번 더 살아나면 그 싸움에 전사가 뒤집어지니까 망령제왕을 그냥 벤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저와 얼굴 없는 전사가 상대팀에 골라졌을 때 망령제왕과 전문기사가 한꺼번에 나오면서 이제 나머지 캐릭터를 카운터 치는 이런 경기도 있었어요. 그런 세트를 깨기 위해서라도 망령제왕은 얼굴 없는 전사를 상대로 카운터로 많이 입고 등장을 하니까 미리 잘라버리는 선택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스 선수가 최근에 애니그마로 두 번의 경기가 있었는데 애니그마를 완벽하게 성장을 못하게끔 성례팀이 너무나 요일을 잘했죠. 네. 그래서 오늘 얼굴 없는 전사가 있는 만큼 무언은 또 한 번 애니그마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최근의 선택들을 보면 두 번 이상씩 팀원들의 선택을 믿어주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무한 입장에서는 언급해주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애니그마가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서 박음 상대표는 네 번째 벤트 햄장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픽 준비하고 있는 MVP R6 칠권도사와 하늘분도 마법상 너츠와 뮤지컬 선수의 가능성이 있는 이 두 개의 영웅 이후에 세 번째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칠권도사가 이제 미드로 간다고 가정해본다면 뭐 오프의 자연의 연자도 나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림자 주수자를 무난하게 뽑으면서 초반에 일단 1차 타워 철거에 좀 신경을 곤두세우는 그런 식의 조합이 나와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남은 숫자를 다 계산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푸쉬를 당하는 복수 울령입니다. 이야 이건 약간 의외였네요. 일단 뭐 딜도 세지고 확실하게 좀 둘이 하늘분도 마법사와 세트로 다니면서 로밍 다니면서 갱킹을 하기에도 굉장히 강하고요. 여러 가지로 좀 더 딜과 그 다음에 스펀기에 좀 신경을 많이 썼네요. 그리고 복수 울령은 얼굴 없는 전사가 상대팀에 있을 때 자주 나오죠. 시간의 구슬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이 황천의 이동술로 바꿔주면서 얼굴 없는 전사에게 맞아 죽으면 그 복수의 오라 때문에 얼굴 없는 전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영웅들의 공격력이 낮아집니다. 부활할 때까지. 그런 것 때문에 복수 울령을 얼굴 없는 전사의 카운터로 자주 이제 선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군 전사가 전멸당검 나오기 이전부터 그리고 스펀어 전투가 초반에 만들어질 때 복수 울령이 수상기도 좋습니다만 방어력 감소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그래서 풍타 딜 교환에서 복수의 오라도 있는 데다가 충분히 이제 풍타 싸움의 위를 점할 수 있는 서포터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선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진술사를 세 번째 선택했습니다. 무한. 그리고 이제 오프레이너 예를 들어 좀 푸시가 가능한 이런 오프레이너가 골라질 법한데 뭐 자연의 여전자라든가 뮤지컬 선수가 워낙 잘했었으니까요. 그렇죠. 자 일단 복수 울령까지 선택된 상황에서 10분 도착은 뭐 로즈 선수도 10분 있었었고 미라나의 선택의 네 번째입니다. 미라나 좋은 선택이죠. 자 주베이 선수 왕용재왕과 칸칼을 최근에 연달아 선택했었다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레이저로 압박하고 얼굴 없는 전사의 캐리어 역에 기대면서 경기를 풀어가겠다라는 거. 그림도 주소수단을 왜 안 뽑을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는 다이어에서는 1팩으로 가져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너무 고민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 경기에서 그림자 주소수단을 좀 이긴 적이 없다 보니까 좀 약간 망설여지는 건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하네요. 3연속으로 선택했을 때가 있는데 3연속 모두 선택해서 3연패했습니다. 감자 선수가 그림자 주소수단을 많이 3번이나 연속으로 선택을 했었는데 좀 별다른 효과를 보진 못했거든요. 4키로로 갑니다. 시완의 구슬을 가둬놓은 이후에도 얼음길로 추가 스턴기를 좀 넣어서 그 이후에 균열까지 들어갔을 때는 그 한타에서 노안스턴 연계가 가능하다. 이게 확실히 좀 이제 댐픽을 주도하는 선수가 바뀌다 보니까 색깔이 완전 달라졌네요.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큰 기술들이 제대로 들어갔을 때는 무시무시하겠습니다. 그리고 4키로 같은 경우가 타워의 공성을 낮춰놓으면서 푸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이득을 볼 수 있을 만한 이런 서포트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림자 주술사와 같이 확실하게 배마를 제대로 안 깔리면 안 된다라는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4키로로 여러 가지 이제 한타 때의 시너지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얼음전사에게 많이 기댄 이런 댐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사실은 안타를 노린다기보다는 홈런에 가까운 장면들을 원하고 있는 우환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밀다 그러니까 미는 형태보다도 저는 이 조합은 완벽한 한타를 위한 세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턴 연계 지속적으로 잘 들어가면 7초 이상의 스턴이 걸릴 수가 있는 조합이니까 그동안에 상대 주력 영웅들을 2개 이상 잡았을 때는 우리가 그 한타를 접수할 수 있고 뒷그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타의 위협적인 영웅들을 지금 배내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도사냥꾼같이 재해가 있는 방향 스턴기는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엠플리티 하식스 쪽에서는 마지막에 벤을 퍼그나를 벤을 했습니다. 저쪽이 저렇게 한타를 먼저 뿌렸으니까 한타와 더불어서 푸시까지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에 퍼그나를 벤을 해버렸고요. 이제 마지막 페이크를 남겨놓고 있는 양 팀이 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그림자 주술사는 지금까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을 정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듯한 무한과 하식스 이제 하식스의 마지막 선택 칠권도사 하늘분도 마법사 복수훈련과 미라나의 연 마지막 퍼즐을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나, 복수훈련, 하늘분도 마법사 그냥 역삼을 올려보내고 자연의 연자가 1대1을 하면서 자연의 연자가 육립이 되자마자 자연의 분노를 튕겨주고 반대편 레인으로 넘어갔을 때 역시 4대3이 되면서 1차 타원을 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계산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로지 선수가 칠권도사 너치가 하늘분도 마법사 자연의 연자는 아마 뮤지카 쪽으로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복수훈련과 어떤 시너지도 잘 맞는 이런 영웅을 선택을 해서 푸시와 한타 때의 힘은 생존력과 한타를 게시하는 능력은 칠권도사에게 기대고 그리고 초중반의 중반 정도의 딜을 책임져줄 수 있는 하늘분도 마법사도 있다 보니까 역시 이제 클링츠 마지막 선택을 빙미롭게 마무리를 지었네요. 클링츠를 선택하면서 한 선수가 클링츠를 선택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거는 중후의 꽃까지를 섬템으로 많이 가는 클링츠가 들어와서 추권도사는 중후의 꽃까지를 침묵을 걸어서 5초 침묵을 안에 원시블리를 못 쓰게끔 만들고 잡거나 중후반의 자연의 연자가 레인을 컨트롤할 때 자연의 연자에서 톡킹하는 목적으로 클링츠를 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너치 선수는 이번 시즌에 거의 하늘분도 마법사 위주로 경기를 풀어내면서 비전 3강의 그 파괴력을 계속해서 상대편에게 선사를 냈었는데 오늘도 역시 너치의 하늘분도 마법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명의 선수 경기 준비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팀 우한과 MV86의 경기 티어 2에서 전혀 지지 않는 포스의 끝까지 이어나갈 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파6의 오늘의 경기 과연 팀 우한이 거대한 한방을 통해서 그런 의도를 뭉개어버릴 수 있을지 박수연께 경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MV86의 무한의 경기입니다. 다이어 진영의 무한 레디언트의 MV86입니다. 미드 레이저, 오프, 얼굴 없는 전사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영웅 3명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자리를 선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복수훈룡도 있는데다가 직권도선은 원래 1대2도 세고 미라나로 섞어줘도 되고 뭐든지 역삼을 선택을 했을 때 아래쪽에 자연의 예언자가 상대 조합의 어떤 영웅을 만나든지 간에 1대1이 가능하니까 그런 식의 운영을 해놓고 굉장히 기본적인 운영이 될 겁니다. 자연의 예언자가 6렙 되는 그 시기를 노려서 자연의 분노를 튕겨놓고 탑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서 4대3을 멀리는 그러면서 1차 타워를 일찌감치 미는 이게 바로 MV86의 1차 설계입니다. 그렇습니다. 탑지역에 하지만 3대3의 교전보다 한 명의 선수를 더 없으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딩을 통해서 디진술사의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식스 자연의 예언자를 가지고 있는 팀의 어떤 운영의 기본이 되는 그런 운영이죠. 1대1을 하다가 자신은 다른 레인으로 넘어가면서 상대방보다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키를 따낼 수 있다는 이런 경기 운영인데 그런 운영을 하식스가 이번 시즌에도 굉장히 잘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드지역의 와딩을 통해서 상대편 핫식스의 위치를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성화 화살을 먼저 지금 미라나 마지막에 클링치를 골랐을 때 클링치가 체력이 너무 낮은 캐리다 보니까 레인전을 초반에 약간 물렸을 때는 그걸 버티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마지막 클링치가 역사를 만난다면 좀 그래서 좀 위험한 픽이 아닐까 싶긴 한데 일단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지진술사나 자키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위험한 순간에 살려줄 수 있는 큰 기술이 두 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달려들 때 섞여서 싸우는 것보다도 일단은 최대한 살려주는데 주력을 해가면서 클링치의 성장을 기다려야죠. 그리고 함부로 싸울 수가 없는 게 자연의 여전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3대3 대결을 아주 그 중반이후부터 소반이 약간 지나고 나서부터는 할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반화와 프로도왁이 이제 미드지역에서 교전이 있습니다. 자 탑지역에서 일단 뮤지컬가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듯한 이동 버텀지역 그리고 탑지역은 역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반화 선수가 단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풀링방지 와드를 깔아놨는데 탑지역에 저게 저게 디바딩이 안 됐기 때문에 글쎄요 이거는 오히려 아래쪽 그 고레벨 크립존을 엠비피 쪽에서 아래쪽에서 이제 풀링을 했을 경우에 이 경기 아래로 이러면 레벨링에서 엠비피가 앞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아래 위치 넛츠의 위치를 알고는 있는데요. 자 아직까지 뒤쪽을 빼지 않으면서 하나씩 건드러줍니다. 넛츠 이게 반응하면 오히려 위험해요. 신성어 화살 던질 수 있는 각도가 만들어지니까 저 지역은 싸움을 걸면 안됩니다. 보안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순간이동이 찍힌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제 4대3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수년을 한번 던졌습니다. 얼음길 싸우면 안되요. 싸우면 안됩니다. 오히려 이건 칸이 위험해져요. 뒤쪽에서 여기 솟아겠습니다. 폭 쏠려까지 아 근데 지금은 해골 보행으로 딱 스턴을 쐈죠. 네. 이거 잘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감시가 좀 깔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인의 연자가 레벨링 되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초 선수가 일부러 낙시한 거거든요. 싸움을 걸어서 초반 스킬 대미대로 위가 있습니다. 싸움을 걸어봤던 거고. 버텁 지역은 뭐 큰 인사 정도 한 움직임들을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저런 상황 계속 만들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영웅이 있다 보니까 계속 어쨌든 도발적인 상황 만들어서 상대가 거기에 반응을 아주 신경질적으로 한다 싶을 때 그런데 얼음길 균열 일단은 칸의 위기를 빼내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클림치가 3대3 레인전에 안 좋은 건 체력이 너무 낮다. 네. 돌리면 버틸 수가 없는 영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균열로 한번 살렸는데 얼음길 자체가 동시에 깔렸습니다. 그래서 얼음길이 약간 쓸데없이 깔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서로 큰 기술을 순서적으로 쓰면서 완벽하게 살렸어야 되는데 균열과 얼음길이 동시에 깔리다 보니까 동시에 이제 그 스턴기에서 벗어났을 때 그냥 클림치는 체력이 낮으니까 죽는 거죠. 일단은 기술 연계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탑에서 만족스러울만한 연결을 보여주지 못했던 무한입니다. 네. 이렇게 선치점과 더불어서 레벨링에서 무한이 이제 3대3 레인을 밀려버리면 어떤 생각을 이제 MVP가 직승할 수 있냐면 자, 순간이동 찍은 이후부터는 조금 공격적으로 운영이 돼요. 자연의 예언자가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탑에서 역담레인에서 키를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제 됐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식스 쪽에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화텀 지역에서의 1대1을 펼치고 있는 자연의 예언자 얼구름 전사 역시 CS 차이를 조금씩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그 디나인 수치도 좀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지금 뮤지카입니다. 네. 그래서 뮤지카가 일단은 바라까지 쓰면서 순간이동으로 넘어가기 만화가 약간 부족한 상황이니까 자, 아래쪽에 얼구름 전사가 해줘야 되는 것은 자연의 예언자가 넘어가는 그 타이밍을 시간 가득의 스턴으로 못 가게 막아줘야 됩니다. 네. 이게 뭐 운적인 요소는 있습니다만 그런 식의 플레이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일찍 하면서 탑은 퍼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게 진짜 베스트이기는 한데 일단은 순간이동이 눈에 안 보이는 데서 또 탑을 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진짜 위험하죠.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탑에서 선치점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 계속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플레이를 해야 되고 자, 비드 지역으로 이동하는데요. 네. 그런 와중에 어찌됐던 무한에서 변수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캐리는 얼굴 없는 전사입니다. 네. 어쨌든 바텀에서 1대1 상황이고 CS도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먹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연의 예언자라든가 이런 그 영리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그 시점에 포탈로 이동을 해서 시간의 구두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키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네. 이거 찍었어요.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아트 선수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으면 안 되고 왜냐면 지금 이제 독도울령이랑 하늘 선수가 뒤를 잡고 자연의 원자가 이제 넘어올 시간이 됐거든요. 뒷쪽 뒷쪽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칸이 너무 깊게 들어갔습니다. 일단 강한 스탁 걸렸고 얼음길 균열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부양 뛰어들면서 클린시 녹였고 현실 가루까지 네. 현실 가루까지 뿌렸고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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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키로 뒷쪽으로 빠져던 아트 디뉴슬 수사 뒷쪽으로 후퇴 자 균열 확정 타 그런데 균열 수사 균열 수사 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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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놓치네요 아 아 아 3 대 0 아 클린시가 빨리 도착했습니다. 너치를 일단 참하는 게 성공 아 근데 칸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화사 구했구요 예. 활맞으면 죽는 상황이었을텐데 그래도 화은 안 맞았구요 그렇습니다. 마누가 좀 떨어져 있었던 네. 일단 뮤지칼은 아래쪽 레이저는 뒤쪽으로 물러나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출근조사가 이 다이어 정글 쪽으로 들어가서 키를 만들어내는 상황에 관여질 못했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엠비피아 6가 원했던 경기 흐름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츠 선수가 어느새 발빠르게 바텀으로 와서 크립트를 정리해가면서 자신의 경험치를 또 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킬도 지금은 잘 온 거 같아요 제니의 순서 왔죠? 과탐? 네 한 명 더 오지 않는 한 지금은 안 달려드는 게 낫겠네요 자 시간의 구수율은 장전이 돼 있는 상황 팀프로도 앞과 로즈의 미드 지역의 싸움 복수훈련이 지금 연막 물량을 샀습니다 와 자연의 분노가 장착되는 그 시간을 딱 노려서 서포트 두 명을 뒤를 잡게끔 뒤로 우회를 시키고 자연의 분노가 떨어지면서 탑으로 이동하는 완벽한 시나리오예요 네 이런 어떤 팀 전술 자체가 확실히 좀 한 수이다 라는 느낌을 주게 만들고 네 그런 그 팀 전술이 이미 밀려버렸기 때문에 답답함이 아마 말로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의 구술로 그래서 변수를 가장 그래도 많이 받고 있는 얼굴 없는 전사의 어떤 시간의 구술을 활용을 해서 킬 한 번을 만들어내고 싶지만 아직까지 화력 자체가 좀 부족하고 상대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서포터들의 어떤 그 타운 포털이 다 돌아와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다이브를 칠 수가 없어요 안전하게 해야 되고 오히려 탑조기 전에도 위험해 보이는 게 자연의 예언자가 지금 숨 안으로 숨었다는 얘기는 언젠지 또 한 번 그렇죠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게 왜 이런 플레이가 나오냐면 자연의 분노 쿨다운이 돌아왔잖아요 지금 자 투명화를 치고 일단 중앙 가로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군도 복술력도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진술사도 바텀에서 오랫동안 의미 없이 머무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원시의 분리 있으니까 이거 다이브 칠 수 있어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의 분노 지금 장전 중입니다 네 준비하고 있어요 지진은 걸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죽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연의 분노 괜찮죠 차는 주의굴 맞았어요 차는 주의굴 맞았어요 자연의 분노 inent 잘 맞았어요 자연의 분노 자연의 분노 자연의 분노 자연의 분노 자연의 분노 아 그대로 레인도 그리고 프로도학 역시 레이저 프로도학 시간의 고수를 잠시가 넣습니다 미란에 각각 describing 그렇지 아 지니도 위험해요 그대로 지니까지 끊어주면 성공 변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쓸어버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Right 하늘분도 마음에 없어도 화나와 사람 세공했을 뿐 나머지 선수들을 끊어주면서 탑 지역을 파괴시켜놓고 있습니다 자연의 분노를 쓰고 넘어온 게 아니라 일정 그 영웅들의 체력을 다 낮춰놓은 다음에 한 번에 더블킬으로 자연의 분노로 골드룩스 해가지고 자연의 회원자가 너무 잘 곡했어요 미더스까지 떴습니다 뮤지카가 이렇게 자연의 회원자로 1대1 레인이 주어졌을 때는 확실하게 팀을 또 캐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하식스의 또 다른 힘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의 회원자가 등장한 어떤 메타를 운영하는 팀 전술 자체는 하식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8분 20초가 지나가고 있는데 격차를 조금씩 더 벌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한이 전투에서 재미를 맛본 적이 현재까지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한의 조합이 가져가야 되는 가장 이상적인 한타의 그림은 완벽한 스케일 연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원시 분리 이후에 사이클론 띄울 수 있고 바일굴리그로 스턴 넣을 수 있는 게 무엇보다도 지금 너추 선수의 고대봉인이 너무 잘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웅완의 스턴기를 고대봉인 침묵으로 막아버렸을 때 스턴 연계가 안 된다면 무한의 조합은 장점이 최대 되는 거죠 네 자 이미 그런 고대봉인으로 잡히지 않았을 때도 뭔가 호흡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게 탑에서 드러났었거든요 얼구름전 사이에 시간 구슬이 도착하기 전에 공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채 뭔가 탈출 용도로 쓸 수밖에 없었던 지금까지의 전투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제 모이네요 호흡이 이제 저 지금 칸 선수가 탑 쪽에서 어느 정도 파닝이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동안에 이렇게 이제 어... 조심해야 돼요 네 다섯 명이 모여서 미드를 밀기 시작을 하면은 마음이 급해지죠 어... 화살! 어... 화살 맞았으면 바로 원시플릭 켜지면서 다이브 대는 거였거든요 네 자 그 장면을 일단 포도하게 잘 피해내면서 미드 지역에서의 위험한 전투 상황을 피해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자연의 예언자의 이 흐름들 수입의 수치라든지 아 CS 격차들을 좀처럼 버터 메스 좁혀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탑에서의 상황 때문에 이제 뭐 미드 아스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아 잘 밀 수 있는 조합도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안전하게 레인 관리해가면서 한탄을 만들었을 때 언제든지 동참할 수 있는 자연의 예언자입니다 자연의 예언자가 레인 중간까지 밀었기 때문에 자연의 예언자가 또 순간 이동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타깃은 클랭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라나와 싸움을 어느 정도는 이제 자연의 예언자가 넘어올 수 있다는 것까지 계산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네 클랭치 네 시간의 구슬이 있을 때 뭐 자큐로라든가 지진술사라든가 그리고 나머지 영웅 하나가 같이 더해져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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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습니다 네 이건 키를 한번 기록해 봄직한데 시간의 구슬을 쓸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서폿들이 다 지금 다텀 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네 네 눈치를 잘 본다는 거죠 이거는 자 핑이 다시 한번 지켜보는데요 일단은 얼굴 없는 전사 지역으로 복수 울릉도 더불어서 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직권도사는 자신의 레인 아래쪽으로 미드 아래쪽으로 좀 이동했고요 너츠가 아래쪽에서 은신한 채 대기 중 클랭치가 숨어 있구나 자 이거 싸웁니다 싸워요 레이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간의 구슬 쓰겠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가로추립니다 레이저 바로 옆쪽 바로 옆쪽 바로 옆쪽 옆길 뚫을 준비합니다 옆길 뚫을 준비합니다 옆길을 일단 들어오자마자 시간의 구슬 자 고재봉인 봐야돼요 고재봉인 봐야돼요 어렵게 아 치자마자 아직까지 뒤쪽 너츠 도착 네 균열 잘 들어갔고요 야 근데 이걸 못 끌었죠 못 끌었습니다 진짜 잘 버텼어요 킬이 안나오네요 아 근데 여기서 시간가두기가 들어갔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원래 전면하는 사이즈로 봤는데 네 복수 울릉 한 명을 내주고 그동안에 미라나가 탑에서 클랭치를 노리고 있어요 바로 이 지역에서 자 미라나와 칸의 바나나와 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 이러면 미드 밀려요 네 화력을 많이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버텀에서 얻어낸 것이 1킬 그러면서 미드 지역 타워를 내줍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의 구슬을 이런 식으로 가둬서 자키로의 얼음길과 균열로 상대방 도망치지 못하게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얼굴 없는 전사가 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걸로 투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무한입니다 네 다른 변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시간의 구슬 그러니까 얼굴 없는 전사의 궁을 활용을 해서 킬을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내면서 클린츠가 파밍을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벌어야 된다라는 것이 무한의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합으로 좀 재미를 보려면 무한의 클린츠가 빨리 증오의 꽃까지가 완성이 되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증오의 꽃까지를 들고 불타는 화사의 폭딜로 클린츠가 상대의 영웅 한 명을 스토킹하면서 잡아주고 나머지 네 명이 시간의 구슬 타이밍에 맞춰서 4인 도트가 되면서 1차 타워 철거가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식의 플레이가 되게 이전에 클린츠가 너무 여러 번 잡히는 게 약간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 경로 하지만 파악이 됐습니다 이 두 명의 선수 세 명의 선수가 파울을 이동한다는 것을 봤는데요 레이저지용으로 레이저지용으로 아 이거는 프로드왁 거의 뒤쪽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울 듯 얼음길로 뒤쪽으로 다시 한 번 원시블리까지 썼습니다 원시블리까지 썼습니다 원시블리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 네 프로드왁을 여기서 아 프로드왁이 잡히고요 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미드지용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글 쪽으로 사실 난입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포트들이 정글 쪽 와딩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이런 식이에요 미드가 밀려버렸기 때문에 정글 쪽을 장악당하게 되면 클린츠가 파밍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안에 잃어버립니다 어 이거 주시면 됩니다 이제 비전 성강이 있어요 물론 와드로 본 거는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여권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예 빨리 빠져야죠 네 전열담검도 있기 때문에 어 자키로가 위험하겠는데요 사실 조금 전후도 본 상황에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일단은 지성화선 이후에 자연의 분도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비전 성강 내리고 잡고 고대봉인 고대봉인 때문에 아 들어갈 수 있는 시간에 궁을 못 썼어요 궁을 못 썼어요 예 원쉐불리가 없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고대봉인 안 들어갔으면은 시간에 아 시간이동을 통해서 아주 궁으로 여러 명을 가두면서 이득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네 너치가 잘 살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글 안에서 시선을 모아놓고 그렇게 되면 이후에 플레이가 바텀 쪽에서 열려죠 그렇죠 여기서 나무정력 꽂고 바텀 1차를 또 밀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스노우 오븐을 굴러가고 있습니다 네 아 일단은 바텀 지역의 타원 하나 밀어냈었고 조금 전 전투도 고대봉인만 나오지 않았으면은 한 번 얻어낼 수 있을 법한 무한인데 그러니까요 너치의 움직임이 비전섬광 말고도 고대봉인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대편 연재를 계속 끊고 있습니다 자 레이저 지금은 세이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신하고 있는 영웅들이 이동 경로를 맞춰서 자신의 진영 깊숙한 곳에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무한이었고요 탑쪽이 많이 밀려서 클링치가 탑에 묶여있는 구도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바텀 1차를 빨리 모여서 미는게 좋아 보입니다 네 자연의 연자의 메칸짐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의 구슬 안에 여러 명만 갇히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바텀 1차를 밀 수 있는 구도거든요 그래서 바텀 5입니다 반대로 시간의 구슬을 활용을 해서 지금 2등을 볼 수 있을만한 구도이기도 한데 바텀 1차가 지금은 레디안트 바텀 1차가 빌렸기 때문에 걸렸으면 화를 빠졌네요 자 여기서 일단 싸움 덥니다 왼쪽에 군열 오른쪽에 얼음길 네 아 근데 이러면 바텀 1차 못 막죠 얼음길과 군열이 빠졌고 얼굴 없는 전사의 체력이 많이 빠지는 바람에 이렇게 되면 바텀 1차를 못 지킬 것 같습니다 자 시간 이동으로 들어가면서 광개 가면 튀고 한번 때려보겠다는 건데 지니 대기 중 근데 이게 주권도사가 지금 뒤에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복수 홀령이 시아의 구슬에 안 갇혀지게 되면은요 네 두들겨 맞고 있는 대상도 여기 있다가 자 아직 주킹 상태는 안 보였어요 네 안쪽 왔어 지니 아 지니 시야에는 들어왔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선택 자 결국 자신의 팀원들도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칸의 클랭체인은 답지역의 타워를 두드려주고 있는 중 실사적으로 먹고 있는데 뒤에는 자연의 연자입니다 자 자연의 연자 현실 가루 있었어요 부착 현실 가루 있죠 그렇죠 뿌렸어 보자마자 화살이 곱고 칸 칸 칸 칸 칸 녹갑니다 화살 쓰면서 바로 도약을 쳐서 공격 살려가면서 지금은 또 잡아냈어요 아 클랭체가 너무 높었어요 이거 답지역에 그래서 칸 선수를 배제한 채 나머지 4명의 선수가 수비에 전력을 다했었는데 그러면 얼굴 없는 전사를 중심으로 해서 바텀 지역 쪽에서는 복수훈련과 그 다음에 추권도사 동시에 가두면서 사실 둘 다 잡아내는 이런 성격까지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달려진 변인데요 고대봉이 또 대개중이라 뒤에서 아니 물릴만한 위치 뒤에서 서포터 둘이 어머를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멸담검 나와기 때문에 시간이동으로 붙으면 전멸담검 타고 도망칠 것 같아요 네 로즈 선수가 이거 싸우면 안 돼요 시간의 구속으로 쓰러 들어오면 탑 2차 밀립니다 지금 탑 2명 있거든요 네 여기 밀려요 이거 망가야 돼요 지금 여기 가봐나 그런데 위치랑 보고 싸울 거 아니에요 도망가야죠 지금 지금 탑을 막아야죠 로즈가 마치 껴어내는 듯하게 선수들을 계속해서 긁어주고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3명이 이런 식으로 낚시하고 탑 2차를 위는 운영 아 이거 정말 좋은데요 그리고 서포터들이 간격도 지금은 적당하게 벌려서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시간이동으로 들어와서 시간의 구슬로 한꺼번에 다 가두지도 못해요 이거 오히려 오히려 빼야됩니다 미라나와 자연의완지가 아래로 내려오면 이곳에서의 5인도타는 원시의 분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대봉이 있기 때문에 미오시가 아 일단은 지도가 이동하자마자 비전 선박 참안합니다 참 운영 좋네요 네 그냥 침만 흘리다가 이걸 잡을까말까 침만 흘리다가 결국은 예 밥상이 엎어져 버렸습니다 상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얼굴 없는 전사가 적극적으로 궁을 쓰면서 서포트와 함께 연계해서 또 혹은 레이저와 연계해서 키를 만드는 헬자 않으면은 이걸 시간을 벌 수 있는 영웅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이게 물론 게임이라는게 상대적인거긴 한데 아 이게 티어투에서 나올 수 있는 운영인가 싶을 정도로 아 아 MVP 아식스가 진짜 경기력 오늘 이렇게 또 보여주겠네요 팀전술이 일단 너무 좋아요 개인기도 개인기는 개인기입니다만 팀전술이 완벽하게 꽉 짜여진 아주 그 시나리오일 것 같다 이거 뭐 등답한 표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의감독의 티타임은 계속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운영이 진짜 좋아졌네요 아식스 자 다시 한번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골이랑 물어봤는데 레이저 프로드와 뒤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원실블리 있어요 예 지금 추권도가 체력 낮다고 물면 안됩니다 네 그러면 또 미드 2차 밀려요 지금 클린치는 아직도 주목입구까지가 안남았는데 네 미드 2차까지 밀리게 되면 모든 레인에 2차 타워가 돌려지는 겁니다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얼굴 없는 전사에 어 자연이 현재 오겠네요 비즈가 안좋아요 네 궁으로 이제 상대방 영움을 가두고 그걸 잡아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게 골드를 벌 수 있을만한 방법인데 그럴만한 사이즈가 계속 안나오니까 이거를 시간이동으로 들어가서 궁을 쓸까말까 고민하던 시간에 타워가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차 타워는 미드 지역에 투석을 하겠다는 모습으로 팀원들을 집결시켜 놓고 있는 그 무한이 되겠는데요 아 이것도 환영이에요 환영 네 아 자연의 분노로 골고루 체력도 빼놨죠 네 자연의 연자는 바텀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편의 직대통 어느정도 제거해주는 모습 네 오 이거 뭐 전멸단건 굉장히 빨랐고 지금 이제 자연의 연자가 바텀을 밀고 미라나가 탑을 밀어놓는 이유가 미드에서 5인 노타를 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탑과 바텀으로 상대 수비수를 한 명씩 빼놓은 다음에 우리가 먼저 5명이 모여서 이니시아이팅이 되면 충분히 그 이후에 안두면 약간 늦게 돌아오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아 이번에는 녹여줍니다 네 이거는 칸 선수가 잘 파고들면서 아트 선수가 균열을 잘 맞췄죠 균열을 끝자락에 네 위치를 좀 바꿨으면 지니의 얼굴음전사가 탑지역에 상대 크립트를 정리하지만 그쪽으로 미라나가 이동합니다 구대봉인이 있어가지고 시간의 구슬 못쓰고 비전 성능 맞으면 잡힙니다 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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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올라갑니다 화산이 먼저 맞아야되는데 대기하는거 볼까요 아 사속으로 길만을 한고 예 스킬 사이즈 스킬 딱 그 아 거리가 사거리가 나오겠고 환영으로 길을 막아가면서 얼굴음전사를 좀 견제를 해보려고 했어요 광기의 가면까지 키면서 빠른 이속으로 빠져나갔구요 자연의 예언자가 이제 부활이 10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슬슬 미드로 모여서 미드 2차를 놓을텐데 여기서 무한의 진짜 기적적인 한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클링치가 아직까지도 조합법이 안나와서 주먹의 꽃까지가 지금 완성됐네요 네 방금 전까지 없었는데 그러면은 한번씩 이런식으로 노릴만 하죠 요런것도 지금은 얼굴 없는 전사가 같이 왔었으면 잡았을 것 같거든요 아 연습시간을 쓰면 일단 바나나가 이쪽으로 어 그런데 아 아 아 아 유성우 내리꽃꽃 하는 그대로 그러니까요 증오의 꽃까지가 나오고 난 이후에 뭔가 상대방을 노릴 때 킬할 확률이 높다면 그것을 같이 서포트 해줄만한 어떤 영웅이 한꺼번에 왔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킬이 안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증오의 꽃까지가 거의 20분에 나와있어요 그러니까요 레벨도 높고 이미 아이템이 나와서 미란의 체력이 굉장히 높았죠 네 칸의 잇몸 근육이 팍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뭔가 얻어내는 장면이 없거든요 그 얘기는 즉슨 그러니까 칸이 혼자 움직이지 말고 같이 세트로 움직여서 킬을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네 킬을 끝까지가 임신 나왔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의 주요 캐리를 혼자 잡을 수 있겠지만 아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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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으로 나갔습니다만 하지만 비전성과 그리고 고대봉인 원시블리 원시블리 안 뺄 것 같은데요 이거 아 이거는 점입니다 시간의 구슬이 없는 걸 알잖아요 네 들어가기 보고 아 지금까지 여기서 주베이가 온다 멈춰있는데 프로드왕 하면 가장 오클린 상황에서 주베이가 끝나나요 먼저 프로드왕이 프로드왕과 같이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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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wan 고 고 목소리로 접 고민하다가 현시의 보석 시야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러면은 진짜 클릭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칸은 토라집니다. 마음이 완전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도 지는 것도 지는 건데 그동안 무한히 지는 경기 내에서 칸이 그렇게 못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잘 컸는데 다른 레인이 무너지거나 이런 경기가 많았는데 오늘은 클릭츠가 좀 많이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진 다시 한번 두드려줍니다. 레이저가 복귀를 했고 아이고 이거 완전 물렸네요. 아 이번 거 양쪽을 다 불어 뜯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진술사 아트를 물어 뜯을 듯. 체력을 키웠습니다만 위쪽으로 뛰어내면서 추격이 이뤄집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아트를 끊어줍니다. 네 얼굴 없는 전사가 비글비글 주변을 돌리죠. 빈전 속감으로 푸드왕도 녹였고 얼굴 없는 전사를 했을 때 가장 답답한 상황이 이겁니다. 예 분명히 자신이 뭔가 이리친을 해서 뒤를 쏘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물려서 하나씩 죽어가는 상황을 네 얼굴 없는 전사가 공을 쓸 수 없으니까 주변만 한 대가 두두겨 맞고 있는데 자신의 팀이 두두겨 맞고 있는데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주변을 빙빙 돌기만 하는 이런 상황. 아 굉장히 답답함이 느껴지는 얼굴 없는 전사의 불행이었어요. 사실 여기서 지진아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병영욱 두 군대가 이미 밀렸고 병영욱 두 군대가 밀렸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로샨 베이스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진아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 지진이. 아 지진이. 경기를 또 다시. 25분 전에 마감 됐는데 상황이 화식스입니다. 막강한 파괴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경기에 화식스의 경기 끝날 때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이거는. 티어2의 경기력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성장했습니다 연못 속에 상어를 풀어놓은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거의 하식스는 티어2를 학살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티어1으로 빨리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티어2의 경기 오늘도 MVP 하식스의 승리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식스가 승리를 따내면서 4연승을 마크합니다 네 MVP 하식스의 4연승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무한 선수들에게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지난 경기에서 시즌 두 번째 승리를 거머쥔 제퍼의 티어1 홈 경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번에 상대할 팀들도 만만한 상대들이 아닌데요 과연 제퍼는 오늘 이들을 상대로 첫 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저는 잠시 후 제퍼 그리고 포커페이스와 MVP 피닉스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